안녕하세요. 저는 유지예요. 해파리 물가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사루토 소금도 있고, 사루토 담을 수 있는 콩도 있고, 숟가락도 있고, 물, 정수물도 있어요. 해파리 수동물을 싫어하니까 부우지 마세요. 부인다. 물 가는 시간에 조금 오래 걸려요. 이제 마지막 물이 엄청 꽉 찼다. 이렇게, 반죽이 잘 걸렸어요. 반죽이 잘 걸렸어요. 아직? 사탕 같다. 사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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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녹이는 거예요. 아, 집에서 쓰는 아무 소금이나 넣어도 돼요? 아니요. 그거 무슨 소금이에요? 바다 소금이에요. 아, 바다 소금이군요. 얼마나 넣어야 돼요? 4리터. 소금도 4리터예요? 네. Sim, 조금 더 빨리 넣어 이렇게 해서 잡은 주 Gesicht Time 얍 얍 얍 얍 얍 얍 어? 쑥까라기 파졌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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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ée dein 에잇 light 아 끝 ound 똑같이 된장 잘랐다 끝